지금 이 순간 솔라 감성 왠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대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한공간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밤에 병이 났을까 너무 대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밤이면 창을 열고 달림에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달림에게 고백했지 손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해대겠지 손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해대겠지 안절부절했었지 한공간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밤에 병이 났을까 너무 대답했었지 너무 대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밤이면 창을 열고 달림에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달림에게 고백했지 손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해대겠지 손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해대겠지 손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해대겠지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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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게요 쿠쿠 한 다음에 쿠쿠 한 다음에 약간 홀드하고 또 다음은 또 홀드하고 또 홀드하고 시작 이미지로 해볼게요 어 아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해대겠지 거기 처음에는 수축 추고 두 번째 때 수축 추고 어머나 숙사 카치 됐다 다음은 네 나 잠시만요 울퐿 지금 여러분 일하는